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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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넣어주세요 20의 와빌리지 정보에게 훈수 듣기? 가능하긴 한데 의외로 전화를 안 받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띠소리 후 소리쌤으로 연결되우며 통화 와빌리지 훈수 듣기 연별아 나한테 훈수할거리 있니? 5분정도 뒤에 다시 걸어볼테니게 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내가 뭐 훈수를 두를게 많은 사람은 아닌거 같으니 한 5분정도 후에 다시 걸테니깐 뭐 준비 좀 해놓고 있을래요? 네 네 일단 극심한 말을 쓰지 본인이 굉장히 뭐하는거지 저 자녀? 어 원호야 방송중인데 내가 한 5분정도 뒤에 다시 걸테니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나한테 훈수하고싶은점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 어 알았어 자 여보세요 어 아직 5분 안됐는데 정신 좀 챙겨 갑자기? 건망증이야? 형도 그렇고 민수형도 그렇고 요새 왜 이렇게 삶에 집중을 안하지? 맨날 어디에 뭐 놓고 다니고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또 잃어버리고 죽여야래 최근에 내가 같이 호텔 썼을 때 이것저것 두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러니? 그거 말고도 투원도 그렇고 아 흠뻑쇼 어 맞아맞아 그것도 두고 가긴 했지 그럼 어떤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뭐 메모하는 순간을 좀 기른다 던가 Aussie 오 Dann 어어 네 그러다가 아저씨 mir 떨어뜨리겠어 gekommen 민수 thrilled 민수 민수 왜? 형 관몸이訓이야 아니 decades 행복하는거 알겠는데 정해져 있는 행복을 너무 빨리 쓰는거 아닌가? 아니 그럼 반대로 그래 민수는 덜 행복하면 방법이야 나는 마인드는 어때야지 까먹고 이런 거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 흘러가는 대로 형이 이제 거기에 감정을 섞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약간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잖아 아니 언호야 너 집에 TV 드리기 싫어? 나는 언호의 집들이 선물로 TV 50인치 짜리 해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형의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지 사실 우리가 알아서 잘했으면 뭐 오로지 형만 신경 쓸 텐데 형이 또 워낙 또 착하고 잘나가고 능력 있다 보니까 우리까지 거두느라 음 좀 집중력이 분산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잘해야지 음 주제를 넘었다면 미안하고 아 그래 그래 고맙다 아니면 2분만에 전화가 와 자 그러면은 다음은 다름이 아니라 나한테 뭐 훈수하기 뭐 이런 미션을 권해 그래도 아버지가 요즘 다리가 좀 안 좋으시니까 딸내미 된 입장으로서 받으시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딸에 도리지 않나 아니 아니 콘텐츠를 하라고 동정하지 말고 쌍년아 아 이거 이제 하기 싫은데 할게요 아 그래 아 그래 억지로 해 억지로 해 나이는 뭐가 가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방구석에서 수술하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호래비 냄새 나기도 하고 돈 버는 것도 시원찮은 마당에 저 건강도 슬슬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건강이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운동이나 좀 하시는 게 어떨는지 근데 이거 선입금 받은 거라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래 고맙다 세게 들도록 할게 네 그리고 벌이가 적어진 게 아니야 집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온 거지 아 그렇냐 그렇냐 그래 그래 라이브 무강하네요 응 오케이 그러면은 뭐 아 여보세요 그 민수야 다름이 아니라 미션이 와벨 리즈한테 훈수도 끼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또 우리 사이에 뭔 훈수가 있겠냐 싶어서 아 그런 친구야 자 내가 너한테 으응 잠깐만 민수 나이 파먹고 고집을 왜 깨달아 시즈발 짱 나게 아니 민수야 잠깐만 말을 또 들어 좀 제발 시즈발 아니 민수야 민수야 잠깐만 어 왜왜왜 방금 전에 서로 깔 게 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 아니 컨텐츠를 도와줘야되니까 어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아이지 나이 부먹고 건네처럼 아시겠어요? 인생 또 말좀 좀 들으세요 제발 아시겠냐구요 그래그래 알았다 고맙고맙어 어 어? 미, 사랑해. 어, 그래. 네. 여보세요? 아이고, 은별아. 아이고, 억지로 지워짜내느라 고생 많았다. 아, 어찌나 힘들던지 억지로 지워짜내느라. 해모가 짧게 해봐, 어디. 뭐가 있긴 있어, 근데? 어, 그럼 시작할게요. 은별아? 네? 일단 극심한 나르시즘. 본인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통찬력이 뛰어나오고 계산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함. 허나 실상은 헤이즐넛 커피 달라고 했는데 더치커피 줬다고 내 세상은 끝났다며 비관할 스타일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며 생각은 하지만 매번 나중으로 미룸. 나중으로 미루는 건 이뿐만이 아님. 매번 뭐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림. 왼손이 이기는 가위발부 5분마다 한 번씩 시켜주고 싶음. 밥 먹을 때 걸신들린 줄 알았음. 조신하게 먹었으면 좋겠음. 가끔 음식점에서 개눈감추듯이 먹는데 수저 옆엔 페라리 차키가 놓여있음. 이보다 모순적인 간격이 따로 없을 지경임. 홀 직원들은 아마 100%씩 비하껴서 페라리에 쏟아부은 카푸어인 줄 알거임. 미역국에 미역 안먹음. 국만 먹음. 근데 미역국 좋아함. 아직도 페라리 어떻게 뽑은지 모르겠음. 한창 코인에 빠졌을 때 코인은 미친듯이 하향선으로 꼬라박는데 그 와중에 코인이 나중에 성공할거야. 코인이 내 페라리를 미리 사준생이지. 라며 아주 개쩍은 정신승리를 보인적이 있음. 결국 나중에 코인도 모자라 아시아나 주식으로 400 꼬라박음. 이쯤 되면 밥을 왜 그렇게 거지처럼 먹었는지 알 것 같음. 어찌보면 밥 먹는 순간이 또 못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하여 허겁지겁 먹는 것 같음. 일리있음. 해완유머라는 명사가 잡혀서 센스있게 보이는 거지. 해완유머 자체는 솔직히 진짜 쿨임. 숙주 사용 안하면 레알 사회생활하는 기분임. 이번엔 누가 웃을 줄지 눈치 봄. 이제 진짜 개선점이 필요함. 공정하게 격주로 우승노동해줄 사람을 뽑은 뒤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맡아야함. 그거 아니고서는 해완유머는 사회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했으면 잡혀갈 수도 있는 수준임. 응가 싸던 응가를 너무 많이 써서 병기가 깨져도 핸드폰 들고 우하 이거 보세요 개쩔죠? 제 똥꼬는 강철 똥꼬예요 라며 유튜브 각 잡을 광기가 있어 무서움. 이 글 마저 유튜브에 쓰일까 무서움. 분명 편집자한테 넘기며 크크 이거 보세요 은별이가 이딴 글을 썼어요 유튜브로 짱이겠죠? 하면 한통 속인 현미밥과 콩순이는 크크 2년 잘 걸렸노! 하면 영상 와다닥 만들 것 같은. 백에 백 이거 읊는 동안 하나하나 반박할 거임. 아주 가스라이팅의 기재요 잔소리의 황재울씨다. 여보세요? 현미밥은 현석일 말하는 거니? 네. 아니 내가 이걸 왜 유튜브를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냥 하는 방법만 좀 그냥 이렇게 재밌으려고 쓴 거죠! 아니 그리고 미역국에 미역이 싫어가지고 미역을 빼먹는 거랑 페라리를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미역국은 취향이잖아 그거 안 먹는다고 페라리 뭐 사고 그거 안 먹는다고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언제 헤이즐넛 커피를 먹다가 던치커피에 나와서 좌절에 빠진 적이 있어? 아니 그럼요. 그리고 저 그거 뭐야? 할당제 노동제 그거 뭐야?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PC 카톡을 켠 다음에 와벨 리지 톡방 들어간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부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여주면 어떨까? 아니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해완 웃음할당제 이런 거는 농담이에요. 증거가 없어. 근데 웃음할당제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방송 비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건데... 웃긴 거 볼사람 선착순 한 명! 심지어 거의 한 30분 뒤에 누가 대답 좀 해줘라. 나! 아이고 아쉽다. 그럼 너! 응 양보! 싸우지 말고 오늘 30일이지? 짝순환은 양갱이가 듣도록 해. 아 왜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은별에게 양갱 언니 당첨 하고 나서 존나 시덥자는 베기도 싫은 프레이빗 영상 풀고 어 그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은별아 이거 누가 할당진 거야 이거? 제가 못된 걸 배운 거죠? 아 씨X 진짜... 네 방 채팅창 재밌는 거 많다. 평소에 얼마나 감이 뒤졌길래. 하하하하하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야 네 똥부터 딱 꺼놔서 남 탓을 해야지. 혜완 유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내가 보기에는 은별아 지금 쓰고 있는 그 메모장 있잖냐? 마지막에 늦나 하나 붙여라. 탁 거기 뒤에다가 늦나 붙여줘. 싫어요. 왜? 아니 야 너 때문에 홀수 날에는 민수 할당제 생겼고 짝수 날에는 양갱 할당제 생겼잖아. 야 솔직히 액면과는 진짜 한 살 차이여. 니가 누나고. 이럴 거면 왜 훈수 더 달라 했습니까? 훈수를 반박할 건 훈수가 아니죠? 말싸움 뜨자카던가 저럴 얘기 뭐예요? 아니 훈수에 반박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 법은 없지만 갸추하잖아요. 그래 다 인정하는데 아니 저거는 너도 그러지 않느냐고 이제 의견을 영으로 물어. 아니 왜 저한테 시비 훈수를 누냐고요. 제가 반만해요. 마지막 거 한번 읽어줄래? 왜? 화요하시죠. 왜? 아니? 싫은데? 말연아? 니가 먼저 사과해 그러면? 왜? 니가 해? 돌라매? 니가 먼저 해. 니가 먼저 해. 니가 먼저 해. 니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니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응 안함. 어 나도 안함. 난 절대 안함. 저 바깥에 있는 화이트홀 나갈 때까지 저거 화야해. 나가가지고 이제 딱 나와서. 아동부 편집자님들한테 할만 있습니다. 어이. 현미밥이 콩순이. 자꾸 내 얼굴 소스 무쌍인 거 갖다 놓지 말아. 다시는 내 얼굴 놀리지 말아라. 아. 아무튼. 덕분에.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네요. 오늘의 교훈. 당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모던이들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렇게 잘 나온다. 내가 눈쪽으로 놓친다. 내가 눈쪽으로 놓친다. 그러나 안xit replied. muchokeit 좀 치러 가야 삼 Uber flu야 입니다. 됐습니다. 역시 비주얼 ничего, 그래서 모르는 식사리 TOE laat화ices 저번est 그 날이로 갈까 clinical 욕분에 Uni 넘어가 artic 해봐야 보顔을 레집어 Selucha Kungoles 파일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이것저것ама. 감사합니다.